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과 체험교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다른 전시실과 체험관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볼까요? 네 출발 여기서부터 한번 관람 시작해 볼까요? 스무살이 되던 해 우리 지금 이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스무살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건가 봐 그럼 일단 제 이거 1988년 찍어보세요 2007년에 일어난 일 와 여기 화면으로도 나오네 와 여기 화면으로도 나오네 어? 공부야 반세는 공부요 학원심 땡땡은 살찌고 땡땡은 굽는다? 굽는다 굽는다 쥐를 일단 쥐는 살찌고 쥐가 골식을 계속 먹는 것 같은데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굽는다 쥐는 쥐는 어떤 거였어? 너무 배고팠던 시절? 응 니가 배고팠던 시절을 알아? 응 아빠는 뭐야? 마음이 허전한 날은 네 거 김치? 어 아아 김치 어 어 김치하고 통조림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아빠가 좋아하는 거 2 3 6 그래서 여기다 놓는 건가 보네 아빠 아빠 봤냐고 그게 아니고 아빠도 여기다가 똥 받아왔었어 봐봐 뭐 채소니 채소니 애만들 애만들 데이터 애만들 애만들 노태오? 모르는 게 뭐야? 유사될 것인가? 선우가 뽑은 후보가 될 것인가? 두두두두두두두 노태오가 아닌데? 오! 선우가 뽑은 후보가 됐어 진짜? 응! 오! 오! 과연 그가 못했을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두근두근 맞았다! 고등학교 2, 8 아, 엄마 이거 5번이야 아, 이거 5번이야, 이거 2번이야 진짜야? 야! 아아!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어떡해 둘을 믿었는데 동창호자가 돼 오! 오! 어디 있어? 개성이 강한데? 어디 있지? 어디 있어, 선우? 오! 오! 저기 있다!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오! 눈이 확 띄어! 서른만 원이다 희찬이 웨드컵 맞아 저 때 우리 4강까지 진출했을 때 맞아 내가 좋아하는 축구 오! 나도 저기 끼고 싶다 하하하 저기 끼고 싶다 같이 응원하세요 대한민국 쫙쫙쫙쫙쫙 대한민국 쫙쫙쫙쫙쫙 대한민국 쫙쫙쫙쫙쫙 이제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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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만 나간다 이거 강남스타일 한 번 해볼게 강남스타일 한 번 해보세요 강남스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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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전 해보세요 강남스타일 얼굴은 맞았어 그런 듯한데? 얼굴 맞춰서 하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아 이쁘다 운동화 무대로 무대로? 머리띠가 없어졌네 나만의 종이인형 우와 이건 뭐야? 인생 내 것이래 어 뭐 하지? 당신이 겪었던 10개의 사건중 4개의 사건으로 선택해달래 이게 배경인가봐 난 이거랑 BTS랑 또 뭐하지? 다음으로 아빠도 같이 하자 아빠랑 같이 찍어보세요 너무 좋아 오 차량 위에 올리면 돼? 우주 가지고 있어 우와 보여주세요 재미있어 너무 잘 나왔다 재미있다 이거 여기도 전시도 있어 우리 다 봤으니까 카드 제출할까? 카드 수거함이 있네 카드는 반납해 주세요 내 카드 말까 내 카드 말까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 우리 길 깨졌어 응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 우리 길 깨졌어 오늘의 여전쟁은 대한민국 1호 현대 고인물의 자동차 포니 포니 자동차와 함께 포니 자동차와 함께 포니 자동차는 포니 자동차는 포니 자동차는 저희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포니 자동차 나 알아요? 난 알아요 그치 아까 체험관에서 했던거 저태지 아이돌 노래야 이게 엄마 아빠 초등학생 때 지금 이런 라이브 가수 1세대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 더 선우가 좋아하는 스포츠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열렸을 때 마스코트가 호돌이었어 이렇게 귀엽게 되어있다 그치 이걸 읽고 진짜 이렇게 계약했는지 누르는거야 확인 우와 집이 여기 나오네 화면에? 집이 엄청 고와 주택 샀지? 너무 멋지다 주택 마당도 있고 잘 샀다 나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마당에 오이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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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은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어른들에게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오세요 오이쉬 오이쉬 오이쉬